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정입니다. 혹시 남성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40대 남성 4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할 정도로 빈도수가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 갱년기는 신체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 남성의 고민, 성기능 장애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남성 성기능 장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발기부전인데요. 발기부전은 어떤 질환이고 또 왜 생기는지 궁금한데요. 기본적으로 발기부전은 남성이 10번 정도 성관계를 시도했는데 2번 내지 3번 이상 유지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금방 시든다든가 이런 이유로 발기가 되지 않았을 때 성관계를 끝까지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단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의사가 처음 하는 진단이 아니고 환자가 먼저 하는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질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발기부전 원인들을 쭉 보시게 되면 대체로는 신체적인 원인들이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40대 이상에서의 발기부전들은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음경으로 가는 동맥의 손상이 와서 혈관이 상한 신체적인 질환입니다.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발기부전은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 약물이든 혈관질환이든 동맥질환이든 아니면 당뇨든 전립선암이든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정확하게 받지 않는 경우 음경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남자한테는 남성성에는 더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혈관 기능이 약화가 가장 주된 유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있죠? 발기부전의 치료는 병원에서 하실 수 있는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먹는 약 그리고 주사제 그리고 수술, 발기부전 임플란트 치료 이렇게 있겠는데요. 먹는 약이나 주사제는 기본적으로 혈관 확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맥 기능의 이상이 왔기 때문에 혈관 기능이 이상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 확장제를 쓰는 건데요. 먹거나 아니면 음경에 직접 주사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는 약이나 약물 치료는 일회성이고 간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발기부전 의료에서 음경의 크기가 줄어드는 상태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물이나 주사적 치료는 반응이 조금 더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고요. 발기부전 임플란트의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 몸에 칼을 대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치료제 중에 반영운적인 치료로서 음경의 크기 또한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만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고용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실 이 약으로 인해서 요즘에 총알 약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들도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먹는 약은 일단 간단하죠. 그리고 파란 알약, 노란 알약 아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발기부전의 원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뇌졸중이라든가 아니면 심근경색이라든가 당뇨가 오래되셔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약을 드시기에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십니다. 부작용도 심하게 느끼고 혹은 가끔 가슴 답답함이나 이런 걸 느끼시기 때문에 좀 불편함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먹는 약의 경우 처방받은 환자의 단 20%만이 1년 이상 복용합니다. 왜 불편하기도 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치료법으로 음경해면체 직접 주사요법이거든요. 이 치료법, 주사를 직접 본인이 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당뇨 환자들 중에 보시면 인슐린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자기 배에 직접 주사하시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기 30분 전에 직접 주사를 하시는 건데 역시나 이것도 혈관 확장제입니다.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고 세 가지 약제를 저희가 섞어서 쓰는데 그 이유가 각기 약들이 전부 다 황산수화물, 염산수화물 이런 산들이에요. 그래서 산을 직접 해면체 내에 직접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단점으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면체 내부의 조직들이 상하죠. 상하기 때문에, 발기 조직이 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높아지고 음경의 크기가 줄어들고 아니면 휘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임플란트 하면 많은 분들께서 치과 치료를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정확하게 피나 프로세시스인데 우리 표현으로는 팽창 임플란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치과 임플란트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래서 치과 임플란트가 아시겠지만 뜯고 씻고 맛보고 즐기고 똑같은 것처럼 치아를 똑같은 걸 넣는 거죠. 인공치아로요. 그렇죠. 그래서 그랬을 때 침이 나온다거나 음식을 삼킨다거나 음식의 맛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음경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팽창 임플란트는 발기력만 되돌려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것 차이가 없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실린더가 체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몸 안에 들어가서 음랑 안에 감춰져 있는 펌프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왼손으로 펌프를 누르고 계시는 거죠? 네. 왼손으로 펌프를 누르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린더가 내부에 수압이 높아져서 굉장히 흡수한 게 자정화 타이외에 바람 넣는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압을 높여서 원래 해력이 들어가서 기능을 대신해 줘야 되는 거를 생리식염수랑 임플란트가 기능을 대신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사용이 끝나면 이렇게 물을 뺀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는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치료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는 그러나 나온 지 개발된 지 50년 됐고요. 사실 발기부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첫 치료는 임플란트 치료였어요. 왜냐하면 50년대 당시에는 80% 이상의 발기부전이 다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아닌 사람은 분명히 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임플란트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참 의미와 깊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팽창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다시 특징들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팽창형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회성 소모성인 치료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반영구적인 수술적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치아 임플란트처럼 음경의 감각, 사정, 오르가즘, 소변 보시는 것은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이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구가 개발된 지 거의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던 기구와 달리 현재 기구가 개선이 돼서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이식된 임플란트들 중에 내구성이 매우 오래 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0에서 15년 이상 유지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구의 개선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수술 받고 나서 기능만 회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임플란트와 팽창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크기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발기부전 치료가 단순히 남성에게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성의 감정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의 만족도에 적화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팽창의 임플란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요. 반영구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듣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음랑 안에 감춰져 있는 펌프를 손으로 누릅니다. 그래서 펌프를 5번에서 보통 10번 정도 누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누르게 되면 실린던에 힘이 들어가서 힘이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리시려면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물이 수압이 내려가면서 다시 옛날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자체는 간단해요. 보통 수술 받으시고 한 번 정도 교육 받으시면 저렇게 펌프를 사용하고 버튼을 사용하고 이게 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보이거나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교육받고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펌프와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준비된 자료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처음에 수술이 개발됐을 때는 일주일씩 입원하고 이주일씩 입원하고 그랬다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환자 만족도 그리고 환자 편의를 위해서 수술 방식도 수술 기술도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소마취화에 입원 없이 당일 외래 수술을 진행됩니다. 수술 시간은 30, 40분 내외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수술 후에 회복실에서 대략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시고 퇴원하셨다가 다음 날 외래로 오셔서 소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게 혹시 티가 나진 않을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물감이 있지 않을까?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걱정 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수술 받으시고 직후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몸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는 이물감도 있고 약간 형태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수술의 목적은 최대한 사람의 옛날에 자연스러움에 가깝게 돌리고자 하는 거지 똑같이 만들 수는 없죠. 대신에 수술 받았는데 어디 가서 사우나를 간다던가 그랬을 때 드러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두 달, 세 달 점점 지나면서는 형태가 자연스러워지고요. 또한 이물감 또한 치아 임플란트랑 정말 같습니다. 치아 임플란트도 처음 받으시면 한 일주일, 이주일은 좀 불편하신데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내가 수술을 받았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시죠. 실제로 보면 수술 받은 환자들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 거의 대부분의 배우자가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게 점점 굉장히 자연스러워집니다. 혹시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어떤 임플란트도 간에 사람 몸 안에 임플란트를 이식하게 되면 두 가지 큰 합병증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구의 고장, 두 번째는 기구의 감염입니다. 고장은 10에서 15년 정도 지켜보면 적게는 15%, 많게는 30% 정도 보고를 합니다만 부품을 간단하게 교체하는 간단한 수술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연구적이라고 설명드리고요. 감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연구로는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0.6% 정도 보고하고 있거든요. 사람 몸 안에 임플란트를 이식할 때 3% 미만의 감염률을 보이면 안전한 수술이라고 얘기하고 1% 미만의 감염률을 보이면 극히 안전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률은 특히나 최근에 나오는 임플란트들은 항생제 코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감염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발기부전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의 실제 사연을 통해서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1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당뇨는 5년 전부터 먹는 약으로 조절하고 있고 작년엔 심장의 스탠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최근 2, 3년 사이 부쩍 힘이 약해지고 성욕도 많이 줄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냈는데요. 그런데 점점 부부 사이도 멀어지는 것 같고 좋아하던 등산이나 동창 모임도 잘 안 나가게 됩니다. 먹는 약은 부작용이 심하고 주사는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실제 환자분처럼 약물 치료도 없고 효과도 없고 또 주사 치료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신체의 문제지만 심리적으로 자신감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였는데 이 환자분은 되게 독특했어요. 보통은 남자분들이 그냥 혼자서 진료실에 오시거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진료실에 사모님 붙어 들어오세요. 환자분은 그냥 뒤에서 따라오시고 그리고 진료실에 앉으셨는데도 본인 증상은 별로 얘기 안 하세요. 본인은 그냥 약간 왜 주눅 들어서 이렇게 약간 눈치 보고 계시고 사모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이러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당뇨 걸리고 그다음에 몸이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도 오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환자분이 점점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등산회 모임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기부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신체 질환은 아니거든요. 몸의 질환만 아닙니다. 분명히 남자의 가슴과 머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결정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보자. 그래야 이제 환자가 어디에 의존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줄게 될 것이고 원할 때 언제든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크기가 줄었으니까 당뇨가 있으시면서 발기부전이 오고 크기가 많이 줄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의 또 하나의 걱정이 당뇨가 있으면 내가 뭐 살성이 나빠서 잘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초록 쓰려고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가 있었던 환자든 없었던 환자든 수술 후 감염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경과 이제 괜찮으셨고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내원하셨는데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진료실에 환자분부터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자신감을 좀 회복하셨나 봐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제 걸음걸이라든가 예전에는 눈 마주치는 걸 되게 꺼려하셨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반갑게 임사도 하시고 주로 환자분께서 얘기하시고 이번에는 사모님은 이렇게 조용히 그냥 앉아 계시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이제 뭐 진료해보고 다 괜찮고 그래서 아 이제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수술 받고 특별히 자주 오실 일은 없으니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받으러 오셨던 거고 가시기 전에 이렇게 뭐 자기가 딱히 해줄 건 없다고 하시면서 이리 와보라고 그러더니 되게 꽉 세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이 그러면서 제 등을 두드리면서 되게 고맙다고 원장님을 안 끼가 좀 쉽지는 않으신데요.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남자한테 안 끼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사실 배우는 건데요. 이분도 수술을 받으실 때는 굳이 단순히 성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목적은 아니셨어요. 그것만을 관계만을 위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수술을 받고 나서 남자가 그게 회복이 되니까 여기 결국에 내가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발기부전이라는 게 대체로 막 나이가 드니까 내가 지병이 있으니까 그냥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치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치료함으로써 마음의 그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결코 이제 부끄러워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담을 나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그럼 시술이 가능할까? 혹시 또 그래도 또 불작용은 없을까? 이렇게 아직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세상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을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치료도 없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의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 부작용을 부작용하고 이제 작용 부작용 수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리가 저울에 놔두고 얻는 게 훨씬 더 이익인가 판단해서 환자분께 설명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팽창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 팽창의 임플란트가 개발된 목적이 그렇게 지병이 많거나 수술을 받으셨거나 골반 해부학적 구조가 변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기구가 개발됐다도 그랬지만 지금 거의 50년을 지나면서 수술술계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이 수술을 국소마취를 하는 걸 개발했는데요. 그렇게 국소마취를 개발한 이유가 이 수술을 받을 때 좋으려고 받으시는 수술인데 위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나 심장에 부담이 안 가도록 국소마취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술이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병에 큰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치료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 보면서 치료법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임플란트는 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디서 겉에서 보인다거나 밖에 설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음랑 안에 들어있는 펌프를 손으로 눌러서 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용이 다 끝나시게 나면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실린더의 수압이 내려가기 때문에 옛날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간편하고요. 남들 보이는 데서 뭐 할 그런 사우나 가시거나 이럴 때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밖에 설치해놔서 이렇게 보철 치료처럼 보이는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구도 현재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점차 우리가 외적인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수술술기도 그렇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2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전립선 암으로 3년 전 로봇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내원을 했을 때 암은 잘 치료됐다고 합니다. 현재 유실금은 호전돼서 약간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발기부전은 차도도 없고 약을 써봐도 효과가 없습니다. 집사람도 괜찮다고 하고 암은 치료가 됐지만 도통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제게 맞는 치료법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 암 수술을 받으신 분이시네요. 전 세계에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술을 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전립선 암 수술 후에 이렇게 발기부전이나 유실금이 오신 분들인데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받으시기 전에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으셨대요. 나이 차액 8살 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 같이 이렇게 진료실 들어오셨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진료 처음 시작할 때 사모님한테 좀 밖에 계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기는 괜찮았다 이거예요. 나는 불편함이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높다고 하더니 조직검사 합시다 해서 조직검사하고 전립선 암이라 그래서 덜컥 놀래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건강이 또 행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세요. 받고 나서 그리고 발기부전이나 아니면 유실금 이런 얘기를 듣긴 했지만 본인이 그걸 겪으실 줄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수술 받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1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그래서 먹는 약 처방받았고 기다렸는데 좋아지질 않으셨어요. 처음에 이제 암 치료를 암 진단받으시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암 치료 또 끝날 때까지 1년 2년 되게 마음 졸이세요. 그런데 그게 그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암 치료 전에 자기 삶이 그리워지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암에서 살아남았지만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닌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은 괜찮다 그러시는데 음경이 크기도 자꾸 줄고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서 발기부전이 오면 1년에 1인치 가까이 길이가 줍니다. 논문 연구해야 하면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작아지는 거예요. 남자로서. 내가 이제 아직 일은 둘밖에 안 됐는데 내가 벌써 다 된 건가. 내 인생이 끝난 건가. 암에서는 살아남았지만 몸에 어디 한 군데가 불편하니까 그게 자꾸 이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관계도 자꾸 사모님하고 관계도 약간씩 소원해지고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리고 전립선암 수술은 굉장히 잘 된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전립선암 수술이라는 게 할 때 이제 남자가 관략근이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실금이 남아 있으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이나 주사에 반응이 없으셨고 또한 약간의 요실금을 호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심한 요실금은 호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줄줄 새는 이런 분은 호전 안 되시지만 아주 약간의 보갑성 요실금, 기침할 때 약간 새거나 그런 거는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시고 복관 구조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술기를 써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역시나 수술 경과가 좋으셨어요. 오히려 다른 지병이 없으셨기 때문에 수술 후 3개월 차 정도 오셨을 때 굉장히 회복이 빠르시고 환자분이 의지가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내가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 빨리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3개월 차 돼서 오셨을 때 드레싱룸에서 또 역시나 사모님 밖에 나가보라고 그러시고는 저한테 좋더라, 괜찮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암 수술 받고 한 번도 암이 완치되었다, 완쾌되었다 좀 지켜보자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 얘기했지만 본인 마음에 암이 치료됐지만 내가 암에서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드신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술 받고 비로소 기능이 회복되니까 이제 내가 괜찮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경우도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 건데 건강이라는 게 뭔가 환자분들한테 단순히 그냥 기능이 돌아오고 암이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현재도 우리나라는 계속 아직도 의학은 쫓아가는 중인데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한 거를 충분히 케어를 못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행히도 이런 수술들은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팽창형 임플란트 삽입술 후에 음경 크기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팽창형 임플란트는 궁극적으로 환자분의 만족을 위한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이 편안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이제 술기가 계속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국소마취로 당일 외래 수술로 진행됩니다. 입원하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수술 받으시고 다음 날 아침에 오셔서 소독 받으시고 그 후에 병원에 한 두 번 정도만 애원하시면은 대체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큰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수술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 수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이유가 세 가지 목적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능, 발기가 되는 기능. 두 번째는 그리고 형태. 심미적으로 외관상 봤을 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 술기나 기술이나 기구 자체도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됐고요. 마지막이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는 저희가 기구가 예전에 기능이 약할 때는 개선을 못했지만 현재는 발기부전 때문에 크기가 줄었던 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술기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점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항생제 자체가 코팅이, 기구에 코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술 후 감염, 저희가 감염이 제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치 아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줄일 수 있는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술 원리 영상 보면서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팽창인플란트는 사람 몸 안에 완전히 이식이 되어서 겉에, 외부에선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펌프는 음랑 내에 위치하면서 음랑에 있는 펌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펌프를 누르시게 되면 실린더 내로 수압이 올라가서 힘이 생깁니다. 이제 다 사용이 끝나시고 나면 펌프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물이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이 간단하세요. 이걸 복잡하게 외부에 기계를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치아인플란트도 어떻게 특별한 조작 없이 사용하시잖아요. 이건 약간의 펌프 조작이 필요하긴 하지만 흡사한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삽입술에 따른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걸 환자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까요? 팽창인플란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원리는 간단하지만 난이도는 되게 높군요. 짧은 시간 안에 수술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 몸에 뭔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습니다. 감염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술에 경험이 얼마나 많으냐. 그리고 수술이 수술에 특성화된 병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은 의사 혼자 하는 솔로 플레이가 아닙니다. 수술 팀원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팀원들 전부 다가 그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식의 수준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어려운 수술은 더 그래요. 우리가 포경 수술이나 정관 수술은 어느 병원을 가시든 평균적인 그런 결과를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수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팽창 임플란트는 비뇨외과 수술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특성화된 그런 팀원들로 이루어진 병원에서 숙련된 집도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게 안전하실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수술은 첫 번째 수술이 성공률이 가장 높습니다. 재수술, 재수술, 재수술 갈수록 점차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실 때 내가 저 의사 숙련시켜주러 병원에 가는 건가 아니면 숙련된 의사에게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건가 잘 고민해 보시고 신중한 판단하시면 환자분의 안전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환자분들이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10대서부터 80대 후반까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나요? 조사해 보니까 저희는 50대 중후반, 57.4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국은 보통 한 60대 후반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으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좀 더 젊은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식습관이 급격하게 서구화되다 보면서 당뇨, 고혈압, 그리고 간상동맥 질환, 심장 스탠트 시술 이런 거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혈관 질환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에서 60대 환자분들이 좀 주를 이루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또 질문 드리지만 사실 수술에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50대 후반이 주로 이루시지만 아까도 80대 후반까지 치료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주민등록상 나이하고 환자의 신체 나이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는 87 이렇게 되셨지만 실제 만나 뵙게 되면 60대 초반, 60대 후반인지 아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진짜 요즘 어르신들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요. 뭐 윤희정 아나운서님처럼 관리를 잘하시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큰 문제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나이가 젊으시더라도 지병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게 수술을 개발해가는 것이 저희들 일이겠죠.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발기부전으로 이렇게 고려하시는 환자분들 모든 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기부전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병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지 실제로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생기는 질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네. 남성성을 이제 좀 내가 손상된 남성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시절은 점점 가는 겁니다. 내가 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는 목적 자체가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용기를 내셔서 비뇨의과 방문하셔서 진단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뇨의과가 이렇게 특히나 발기부전으로 가시기에는 문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용기를 내시면 환자분에게 좀 더 즐거움을 선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 중년 남성의 고민, 성기능 장애의 그 원인과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